자 로사갈릭이구요 크로파치는 중국인 3명 있고 저랑 존영 님이 있는데 자 보면은 블랙 2마리 그림 하나 롤레미 같은거 하나 이렇게 나왔어요 블랙 2마리 저는 블랙 하나 잡고 나머지는 존영 님이 잡았는데 오늘 제가 힘든 하루입니다 나오라는 데서는 안나오고 저기 또 그런거 잡았네요 이제 집에 가는게 문제에요 정치는 좋죠 이제 이상 갑니다 아 하다리 아니요 올라오세요 형님 한 손으로 잡아가면서 여기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도 아주 목수 하시는 분이 만든 것 같아요 왜그냐면 홈을 깎았어 홈을 깎아서 나무를 박았고 나무가 또 거기 뭐야 썩을 수 있으니까 거기다 페인트까지 칠했어요 아주 뭐 완벽하다고 할 수 있지 그리고 이렇게 좀 위까지 올라오게 해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오기가 편합니다 형님 다시 군대 온 것 같죠?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? 다리 풀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튼튼합니다 아 아이전 있으시면 차세요 지금 그래도 그래도